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4종 추가 관련 뉴스입니다. 행정안 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 통합 원스톱 서비스의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 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기존의 맘 편한 임신, 행복출산, 온종일 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등 7종의 서비스에 신규 4종이 추가돼 11종 145개 서비스로 확대된다. 새 서비스는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 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 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 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 지원, 요금 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재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재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 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 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 경력 증명서, 자동차 등 노건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의 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 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내년에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 며,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